내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해서 남들이 내 컴퓨터의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볼까요? 재밌겠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수업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실습이. 왜냐하면 인터넷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웹포스팅을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서버를 운영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치면 됩니다. 물론 문제를 꼭 해결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중급자가 되면 그냥 그게 일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러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풀리는 문제는 실력을 확장시켜주지만 막히는 문제는 우리 실력을 확정시켜줍니다. 우리는 확장과 확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해야 돼요. 우선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질문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제품명인가요? 제품군인가요? 제품군이죠. 웹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웹서버라는 제품군이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파치, IIS, 엔진엑스 등등등 웹브라우저만큼 다양한 웹서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제 선물은 웹서버 중에 하나인 라이브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인데요. 보시다시피 2,90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웹서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이드 메뉴에서 확장 기능을 선택하세요. 라이브 서버를 검색해요. 그 중에 라이브 서버를 인스톨합니다. 하단에 고 라이브라는 버튼이 보이면 성공적으로 인스톨하신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 서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후에 포트 5,500이라고 뜨면 웹서버가 실행된 겁니다. 동시에 웹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주소에는 http127.0.0.1500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실행한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뭐 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라이브 서버에 진짜 유용함은요. 실시간 편집 기능이에요. 이름도 라이브 서버잖아요. 코드를 편집하면 실시간으로 웹브라우저의 내용이 변경돼요. 마법 같죠. 리로드할 필요가 없죠? 대박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번엔 웹서버를 꺼볼까요? 포트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리로드하면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이 상자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는 인덱스.html 파일과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주소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세요. 첫 번째 주소는 웹브라우저가 파일을 직접 열었을 때의 주소입니다. 두 번째 주소는 웹서버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의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서버를 끄면 두 번째 주소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잠깐 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 전송하는 프로토콜, 통신규약이라는 뜻입니다. 127.0.0.1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주소라는 뜻이에요. IP라고 보통 부르죠. IP 어드레스는 약 43억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주소가 바로 127.0.0.1입니다. 이 주소는 내 컴퓨터 자신을 가리키자고 전세계적으로 약속한 주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같은 컴퓨터의 웹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IP 어드레스예요. 자, 보트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서버가 여러 개인데 누구랑 통신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서버는 각자의 포트 번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지금 입력한 주소가의 포트는 뭐예요? 5500이니까 웹브라우저는 550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웹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컴퓨터 안에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이렇게 서로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것은 현실 세계의 웹과는 다르잖아요. 또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말하자면 혼잣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웹은 어떨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컴퓨터도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인 양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같은 역할을 하는 웹서버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죠. 해봅시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두 대는 필요해요. 어? 근데 나는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다고요? 음, 보통은 아닌데.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왼손을. 왼손을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손을 내리세요. 거기 휴대폰이 있지 않나요? 자, 휴대폰은요. 전화기에 탈을 쓴 컴퓨터입니다. 사실 전화기는 몇 종 됐어요. 휴대폰에 설치된 웹브라우저와 데스크탑에 설치된 웹서버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신기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작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되면 된다고 치면 됩니다. 한 번에 되면 이상한 거고 안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공유기의 이름이 Ego5G라면 윈도우건, 맥이건,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같은 와이파이 이름에 접속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호스트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은 궁금해하지 말자고요.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겁니다. 컴퓨터의 주소를 따내는 건 살짝 복잡해요. 운영체제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확장 기능 중에 IP 어드레스라는 확장 기능을 검색해서 설치하면요. 오른쪽 하단에 IP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다른 IP 주소도 볼 수 있어요.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첫 번째 교신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하나에는 웹브라우저가, 다른 하나에는 웹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IP 어드레스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하고 접속을 시도하면 마법처럼 웹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웹과 인터넷의 가장 큰 원리를 파악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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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